어 저는 진짜 뼈가 사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?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사각턱 사각턱을 줄이기 위한 사각턱 보톡스 상담을 하다보면 아직도 아직도 저는 뼈가 사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자 결론부터 갑니다. 효과가 있습니다. 대부분 뼈가 사각일수록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. 얼핏 생각하면 이제 말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. 근육이 큰 사람은 뼈도 큽니다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. 자 우리 뼈는 가만히 멈춰져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동쪽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그런 기관인데요. 이 뼈에 눌리는 힘이 가해지면 뼈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. 성장기에는 특히 더 그럴 수 있고요. 이 씹는 근육인 저작근이 뼈에 힘을 가하게 되면 턱! 턱 빼기! 점점 더 턱이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 힘이 강한 사람이 뼈도 더 사각으로 자라나게 되는 이론적 뒷받침을 하게 되는 거죠.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근육이 정말 큰 분들이 뼈가 커요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래서 뼈가 사각으로 만져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줄어들 근육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. 자 그럼 사각도 보톡스 맞고 나면 저는 소녀시대 유나처럼 완전 갸름한 얼굴이 되는 건가요? 자자자 유나님은 타고나기를 뼈가 굉장히 갸름하게 타고 난 거예요. 턱뼈가 귀 앞을 지나자마자 바로 턱끝을 향하게 바로 가버리는 거죠. 이런 턱뼈 형태를 V라인형이라고 할게요. 비슷한 턱라인으로는 설연님, 유희님, 한예슬님, 하지원님 등이 계세요. 정말 다들 막 너무 예쁘시죠? 그러면 이런 턱라인이 귀 아래로 좀 더 쭉 내려와서 다음에 앞으로 향하는 연예인들 얼굴은 예쁘지 않을까요? 아닙니다. 뉘앙스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예쁜 분들도 정말 많아요. 이런 라인을 L라인형이라고 할게요. 정채연님, 나나님, 한효주님, 박신혜님, 전지현님 등이 있어요. 자 어떻습니까? 뉘앙스는 다르지만 턱라인이 꼭 V라인이어야만 예쁜 것은 아니에요. L라인이어도 충분히 근육만 줄여주고 나도 굉장히 예쁠 수 있습니다. 남자 얼굴로 생각해본다면 V라인이신 원빈님, L라인이신 이병헌님이 계시죠? V라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보이고 발랄하고 좀 아이같은 느낌이 들고요. L라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믿음이 가고 우아하고 성숙하고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. 자 어떻습니까? 나는 뼈가 사각인 것 같은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? 오늘의 결론, 턱뼈가 L자 라인이라서 뼈가 사각인 사람도 저작근이 너무 커서 미용적으로 지장이 있다면 사각턱 보톡스는 효과가 있다. 예뻐진다. 안녕 친구들. 오늘은 의대생들이 술 먹다가 단체로 바지를 뺏긴 얘기를 해보려고 해. 나 의대생들은 정말 똥공기가 심했어. 지금도 아마 그럴걸?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많이 먹이고 그랬단 말이야. 어느 날은 남자 선후배들 한 20명이 모텔빵을 잡고 술을 먹었어. 밤새 해 뜰 때까지 술을 한번 먹여보겠다 이거지.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 취하면 중간에 잘 도망을 갔단 말이야. 몇 명이 도망가니까 선배가 빡쳤어. 야 니들 도망가냐?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지 벗어. 하면서 자기도 바지를 막 벗는 거야. 어떻게 해? 선배가 바지를 벗는데 우리 다 벗었지. 그래서 바지를 다 모아가지고 선배 옆에다 둔 거야.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도망을 못 가고 밤새 팬티 바람에 술을 먹었어. 참 어이가 없지? 진짜 미친 의대생들이야.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안녕 또 보자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름답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아름답도 채널로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제가 일하면서 짬짬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안녕.